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음력은 5월 25일 되네요. 신미일입니다. 그죠? 흰 양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양띠는 뭡니까? 대희띠 맛나 좋고 말띠 맛나 좋고 토끼띠 맛나 좋죠? 자, 그죠? 복권번호를 4자 9자로 쓰시고 흰옷을 입고 저쪽으로 가보세요. 자, 우리 신금은 병화를 좋아하죠. 병신합수라고 합니다. 병인, 병진, 병호, 병신, 병술, 병재를 좋아하고요. 오늘 태어난 사람들 아주 좀 소극적이면서도 좀 적극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외유, 내강의 사람들이죠. 그죠? 모든 면에 또 인정이 좀 많은 그런 사람들이고 남에게 좀 지기를 싫어하는 그런 자존심이 좀 강한 사람들입니다. 신인은 그죠? 정의를 싫어하죠. 신정충입니다. 정묘, 정사, 정미, 정유, 정예, 정추기를 싫어하고 오늘 태어난 직업이 교사, 교수, 약사, 한의사, 간호사, 변호사, 그죠? 판사, 연구원, 제조업, 식욕, 식당, 그죠? 미용실, 레일사업, 마사지사업 이런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비염, 중동증, 허리, 디스크, 관절념, 그죠? 루마체석, 관절념, 통풍 이런 거요. 족저근막염, 폐렴, 호흡기 질환을 조심해야 되는 그릴즈입니다. 자, 오늘 또 수요일 띠빌운세 들어가 볼까요? 신미날 양날입니다. 자미, 은진입니다. 지 띠부터 볼까요? 이별 뒤에 꿀꿀했는데 밥 마실 나가서 모든 걸 또 풀고 들어오네요. 그래서 낮에는 조심하시고 밥 마실 나가서 풀고 오시길 바랍니다. 밤에는 만사 형통이 되겠습니다. 우정원이나 사랑원이라든가 그죠? 건강원 이런 것이 오후부터 좋아지는데 낮에는 조심하십시오. 자, 소띠 볼까요? 섹시한 여인이 나타났네요. 남녀 다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연예운이 좋고 괴로움이 좋습니다. 매매운이, 사원,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분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은 다 좋고 성령원도 좋습니다. 범띠 볼까요? 범띠 오늘 밥 마실 나가서 상남자를 만나게 되네요. 연예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은, 검연이 좋고 매매운이, 사원, 학업은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자, 토끼띠 볼까요? 토끼띠 오늘 상남자를 만나게 되네요. 예인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예운이 좋고 괴로움이 좋습니다. 사업은, 검연이 좋고 매매운이, 사원, 학업은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려나가겠네요. 자, 용띠 볼까요? 용띠, 연하의 남자 운이 있습니다. 예인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예운이 좋고 괴로움이 좋습니다. 사업은, 검연이 좋고 매매운이, 사원, 학업은 다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분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은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범띠 볼까요? 불타는 밤이 되네요. 그렇죠? 연예운이 좋고 괴로움이 좋습니다. 사업은, 검연이 좋고 만사가 형통이 되겠습니다. 자, 말띠 볼까요? 말띠, 섹시한 여인이 나타났네요. 남자들 좋은 날입니다. 연예운이 좋고 괴로움이 좋습니다. 사업은, 검연이 좋고 매매운이, 사원, 학업은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자, 양띠가 양단을 맞았네요. 돈 많은 오빠이가 나타났습니다. 연예운이 좋고 괴로움이 좋습니다. 사업은, 검연이 좋고 매매운이, 사원, 학업은 모든 일이 만사, 형통이 되겠습니다. 자, 원숭이띠 볼까요? 원숭이띠 최고, 남자들 최고의 여인을 만나게 되는 연예운이 좋고요.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검연이 좋고 매매운이, 사원, 학업은 모든 일이 좋고요. 건강원도 좋고, 성형원도 좋습니다. 만사, 형통이 되겠습니다. 자, 닭띠 볼까요? 닭띠,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면서 조용한, 알찬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영끌하지 마시고 주식, 펀드, 코인은 너무 영끌하지 마시고 보십시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띠 볼까요? 개띠도 상담자가 나타났네요. 연예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은, 검연이 좋고 매매운이, 사원, 학업은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돼지띠 볼까요? 돼지띠. 아주 점잖고 섹시한 여인이 나타났네요. 순수한 여인이네요. 남자들 좋은 날입니다. 연예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검연이 좋고 매매운이, 사원, 학업은 다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분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원, 승용원도 좋은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그가하고 행복한 수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8월 공세입니다. 감사합니다.